작성 가위바위보 너 나보다 옷 못입더라 하나 둘 셋 너 옷에 묻으면 빨간색 떡볶이 국물이지? 생각나지? 하나 둘 셋 땡 땡 땡 킹 왜? 우리 비슷한데 이 정도면 비슷한데 정확 어떻게 되겠습니까? 신발 상담! 이시연아 응 숙소 들어오고 방에 갔는데 된장 냄새가 나더라 그거 너야? 당연하지 하나 둘 셋 통과 오 근데 잠깐만 근데 된장찌개 먹고 내가 된장찌개 먹고 된장찌개 먹었지? 하나 둘 셋 킹 이시연이 이겼어요 네 킹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신랑의 챔피언 이시연입니다 오늘 가볍게 멤버들 전부 이겼고요 이런 이유는 제가 항상 평등심을 유지하고 독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네 식사 이것은 2 3 2 8 2